자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아 이거 진작 했어야 한대 죽어라 아 살았어 아 까비 응? 응 응 그게 아니야 이따 아 저거 내가 먹어도 되나? 저거 내가 먹고 싶은데? 아 못먹었다 아 못먹었다 아 내가 쓰리슬쩍 먹을라 했더만 야만이 저거 어? 어? 저거 창 아 뭐지 저거 궁수 어디에서 나온거야? 우씨 음 음 음 음 후 음 한 번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어 이번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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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으음! 아 제발 제발.. 궁서 죽기만 말아라 넌 너네구나 농사하자 농사 농사 농사지사 dedi 전자산 나는 역사하자 신앙 좀 이따가 올립시다. 그래야 저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애. 아, 종교관 세우기 있네. forest 아 근데 무슨 말씀인가요? 장만 아 뭐가 좋으려나? 처음부터 다시 봅시다. 천천히 문화가 1등가 문화가 2등 이상 정글 강주이 필요한 생산요? 궁전으로 인해 다음 생산이 여고 뭐 이리 많이 올라? 여고 여고하자 난 신이 되고 있어 흠 흠 흠 흠 아 이거 다음 녹화 끊을 때 화장실 좀 갖다 알겠다 아이고 얍 inj 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흐으으으으으으으으응 ë 저것 먹고 싶은데 못먹나? 못먹네 일단 피나 채워라 딱 100툰에 이거 녹화 한번 끊을게요 다시 다시 어 태비에 발.. 어.. 이미 발견한 나라인가 보네 내가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벌목 어허 어허 담땅 어어어어 재밌다 미친다 미쳐간다 이거 내가 진짜 흠 흠 친구를 도와 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빚을 꼭 가겠습니다 거절합니다 어? 아파트는 누가 지었어 아아 진짜 자 어 이거 한번이면 되려나? 좋았어 다음에 저기 먹읍시다 흠 아 유적터 없나? 담땅 대체 이쯤에 뭐 있을거 같은데? 잠시만 야 잠시만 어디서 공중전원 어? 아 아니구나 나 할려던게 아 공중전원 맞구나 아아 진짜 이씨 아이씨 아아 벅창을 해야하나? 병영? 병영을 해야하나? 성벽? 성수라 콕창가자 일단 콕창을 가고 철제가 되면은 거신상? 거신상을 가자 거신상을 가자 응? 작업장과 유닛 생산 덕도를 느껴진대 응? 좀 오케이 가자 벌목해 에헴 에헴 뭐야? 이런? 이런 개떡같은? 마우테들 일단 우씨 저거 먹으려 했더만 어느새 또 야만이 새로 나타났어 아 썩을 놈들 아 썩을 놈들 아 맞다 이거 좀 어떻게 수리 못하나? 어 무나 어쩌고저쩌고 체력을 이거 어떻게 좀 채워야 하는데? 어 과학 과학을 집중으로 가자 그리고 돈은 많으니까 뭐하나 지을까? 스읍 으음 삼소? 아니야 나중에 하자 구매는 나중에 합시다 다음부터 밀란보구 아이 괜찮아 뭐 필요없어 잠시만 요거 누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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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 야만인 저거 먹자 저거 먹자 저걸 먹자 꽉 막혔네 이제 돌아가야겠다 부 sudden 공식상 일란보 크레라 누가 뭐래 으으으으 으으으으으ㅜ 아 오 저거 잘하면 내가 먹을 수 있겠다 좋았어 좋았어 헉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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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ㅡ 단면 하아 폴드 93톤이야? 오이유 시간이 엄청 빠르네 여고하면 최근 당신의 페네치와 다이가 좋다 한 것을 알게되었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함께 손을 잡으면 미래에 더 큰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래. 아, 최근 당신 브라질과 사이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두 함께 어디서 본 대사입니다. 경험치 내꺼 막타는 나의꺼 막타는 나의꺼 여기에서 일단 농사나 칩시다. 어, 잠시만. 여기 밑에 아직 안 봤는데, 나? 밑에도 봐야겠다. 어, 이천에 저기 밑에를 봅시다. 아, 털 진짜 가슴 아프다. 여기. 비양을 짓고, 다음 타. 어, 철제다. 이제 철제 들어온다. 철제 나온다. 철제, 철제. 오케이. 기다려 일단 따와보자 연구 연구는 철제 되었고 공학 철저히 과학테크를 탑시다 어? 적이 집중적으로 아우 목아퍼 진짜 아프다 프라하가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프라하 프라하가 어디야? 프라하가 어디야? 프라하가 어디야? 프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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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가까워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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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내가 먹을 거야 먹을 거예요 저기는 내가 먹을 거야 어? 가로만진 내가 보고 약속해줄게 이거 내가 먹을게 근데 어? 내가 에이 해주세요 앗 어디야 어디야 음 어이 다음 터내 일단 다음 터내 괜찮아 강유의 탈이? 귀염어 아 어디서 도대체 이거 다시 만나지 못한 플레이어 하아... 야마닌턴도 있어? 후휴... 이길 수 있겠다! 으응으으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좆아!뒤지여! 가정이채고ㅋㅋㅋㅋㅋ 가정이채고야?! 페트라이..아이!? 괜찮이다 페트라이 뭐 안지여... 페트라이 못지여... 종길청신... 뭐여? 쟤네도 야만이냐? 아 병역 완료됐네 우슈 생산뭐야하냐 영국역사사시 어 잠시만요 오 다음전엔 저거 영국사사시 하면 되겠다 여기에서는 사기징급은 유닛은 전체를 의심하고 아 치고싶다 음 전사 합성궁병 어? 궁병 뽑읍시다 아 허어어 뭐냐 영국이네? 뭔 뭔가 신비한 지대인데? 지대가? 신기한데? 다른데랑 다리? 그냥 사막이라그런가? 으으으으으으으음 하아 하아.. 밀란이 시소되었습니다 어..왜? 왜 취소했어?C 영적서사식 가자! 오..여거 찍고 아..얘 뽑고 나도 저거 성소라도 뭐하나 지워야겠다 아..여거.. 해..집안에서 있다가 그냥 죽어라 관질도 좀 하고 맨피스가 여깄네? 오하실래? 이야.. 많이 올려주네 어..오른쪽으로 가봐야겠다 이쪽 봐봐야겠네 이쪽이 땅은 더 있을 것 같애 잠시만 기다려주십쇼 좋았어 이제 백탄이다 이번턴만 맞추고 말린장소? 아..진짜 페드로츠 개나리 오..내가 제일 배부른 문명이네 근데 하긴 식량은 내가 잘했어 얍 받아라.. 오..다 잡았다.. 아..근데 저기.. 아.. 진짜 저기 하나 더 있어가지고 잠시만 경험치는 충분하려나 근데 어딨냐 어? 경험치 경험치 30, 60이네 흠흠흠흠흠흠 어.. 어.. 유지하는데 텀마다 1의 금을 소비합니다 하..그런데.. 아직 요거 짓는건 좀 그런것 같다 어..요거.. 어..여기 저것도 진짜 먹읍시다 어..여기 얘 요것도 먹읍시다 소 땀탄 박두 쇄 무 으으으으蕉 윽 오오오 강한 fel 거질러 연결된 길이 생탄? 성벽 성벽 진짜 니네 친구? 오 합성공벽 벌써 나오네? 아아 바로 이게 되는구나 쌀택 원가리 전투렴 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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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탄 전투가 불리게 되었습니다 좀 더 계획이 되었다 어? 왜 누구 들어왔어? 전투라니? 모르겠는데? 나왔다 이놈의 야만인들 좀 없어쳐라 응? 요거 뭐하나 몰고 와야하나? 어? 기마병 하나 때려와야하나 이거? 기마병 하나 뽑아? 하아 황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집 한번 갔다 와야겠다 이거 얘네 음 이 développement 정지 지구 다음팔 네 강림님 어서오세요 아..이거 녹화 한번 끊고 화장실 Lily schle다 올리는데 미치겠네 멈출수가 없네 응 으으으으응 어우 지금 목이 너무 셨어요 이거 괜히 쓸데없는 잡단만 넘어야 돼가지고 아 잠시만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일단 여거로 먹고 무슨 야만이니 기마병이 있어 됐어 먹었다 먹었다 그냥 가지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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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믿어 믿어 저걸 데리고 가자 저거 데리고 가자 저거 내가 먹고 말리라 저거 주든지 응? 궁병만으로 먹고 말리라 요쪽을 한번 탐험해보시다 이쪽을 어? 도대체 누가 있는거야 저거 안돼 죽지마요 다 죽었어? 죽었어 조금 살았다 너도 일로와 좋았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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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니? 남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보여줄게 전방관 달라진 나 보여줘 아이고 오 어? 영국 개신교? 뭔 뭔 말도 안되는 음 음 생산부터 합시다 생산 상소? 상소를 지어야 하나? 오 비용 스읍 잠시만 노동력이 제가 얼마나 했죠? 생산력 22.8 으음 으음 스읍 개척자? 아니야 전차분 창병 잠시만요 나 그러니깐 그거 기마를 기마 없나? 차 아 뭐지 말타고 말타고 쏘는거 없나? 아 기마술 내가 안찍었구나 헤헤헤 헤헤이 아이 그럼 어쩔수 없죠 으음 에헴 에헴 아우 목 너무 아픈데 전사말고 정찰병 정병 검사 검사? 오 검사 하나 있어야겠다 철도 있는데 검사가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세상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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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엔 누가 사나 누군가 산다 아 진짜 저거 도끼병 진짜 저거 뭐냐 이거 무슨 도끼병이야 선 도끼? 아 저거 내가 먹고 싶은데 에? 짱국이네 야만이인줄 알았지만 흐흑 아우 목아퍼 아아 아아 흠 흠 어 이 세상을 향한 것이지요 사라를 넘는다면 배치나기가 더 수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이 세상의 관계선언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이 뭐 좋아요 좋아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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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만이인 주둔지가 더 있던 걸로 아는데 어디야 으흠 어디야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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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크? 요크가 어디지? 아씨 이놈의 손 도끼 진짜 으흠 몰라 안해 이씨 어? 여거나 먹어라 이 썩을 놈들 으흠 앵같이 어? 채워들어 가야지 뭐지 30이네 경험치가 왜 이리 안오르지 30에서 왜 멈춰있지 경험치가 계속 잡았는데 경험치가 더 안놀라 요즘 베네치아 쪽과 어이 그려그려 맘대로요 공항나왔고 공항담 뭐해야되 이거 금속주저 금속? 길드를 하면은 오오오 금속가자 하아... 어진말이야 좁아 으으음 로 워 으으음 음 음 음 됐다 가자 어 여기 요크가 있고 아 이거 뭔데 다음 턴 다음 턴 다음 턴 다음 턴 아 거신상 지었어 아 이제 나 거신상 지을 수 있었을텐데 좀 있으면 이제 나 거신상 지을 수 있었을텐데 뭐 지어야 하냐 개척자? 아 야 됐어 개척자 필요도 없어 쿨루스 에? 성소 하나정돈 있어야지 미니티인가 음 음 음 이쪽으로 가면 아마 저게 뭐지? 하나 있었던걸로 아는데 아 아 뭐야 이거? 습지 제거? 새것들 열두턴이나 걸리네 크흐흥 음 음 여기서 체력이 낮아 습지까지 하기엔 너무 오래걸린다 아 아 치약이나 올리고 복장건설하고 음 음 음 쯧 쯧 쯧 쯧 집으로 가자 음.. 어? 오케이 하나 찾았다 그리고.. 좀 죽어라 좀 사라져라 저기 이제 내가 먹고 싶은데 어? 제발 이제 더 생기지 마라 어? 나 사슴 제대로 난다 그럼 상소 하나만 있어도 되나요? 어? 종교 창시하려면 어떤 걸 연구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저도 저도 이게 두 번째 판이라 설마 님도 지금 하고 있나요? 보니까 때 되면은 알아서 저거 안내가 뜨던데